고춧가루 택도 완료. 거기 나쁘지 않아 보여 평소에 비하였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어 아니 그런 사람이야 나오라고 해 어 끌어라 그래 그 옆에 옆에 5단도 비었지? 옆에 옆에 5단도 비지 않았어 일단 권익계 5단이지? 어 그렇다 아 아 그냥 왔다갔다 하는건데 쟤는 원래부터 저쪽에서 한다고 했을때도 떡이가 더 좋다고 그랬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리 발라드 사리요금? 이거부터 올라가 아 미쳤어 한다고 했다 한다리 한 대만 부끄러기 한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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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하면 돼 잘 잘하면 돼 잘 잘하네 왜 이리로 지나가야 돼? 뭐 있는데 이리로 지나가는 거야?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런지 저거는 누구야? 저거는 누구야? 네? 높이 될 것 같아서 안 보이면 올라가세요 저거는 누구야? 저거는 누구야?